안녕하세요 만천 입니다 만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표 아하 우표인데 어이구 뒤집어져 있네 자 리퍼브리크 센트러 아프리카 아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그마한 박스가 참 오래간만 입니다 이 친구가 전번에 그 거미 산산이 부서진 거미를 보내 가지고 제가 그거는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해서 삐져 가지고 안보내다가 지금 다시 아쉬운 사람이 원래 우물을 파는 법이지요 요번에 또 하나 자그마한거 하나 보냈습니다 과연 이 자그마한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아 이렇게 작은걸 보낸단 말이야 한번 언박싱 시작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에 나비입니다 나비 살짝 함 열어보세요 뭔가 크로스 아 크로스 요 하하 하하 어쨌든 간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나비들이 뭐 또 잔뜩 들어 있습니다 대량 몇 마리 들어 있을까 한 천마리 정도 보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예상상 한 천마리 정도 한번 쑥쑥쑥 꺼내보세요 한번 덩치로 쑥쑥쑥쑥 병어리로 잘 먹기 쓰나 한마리 그러니까 무슨 뭐 잘 먹기 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잘 먹기 쓰나 안티마코스 뭐 이런걸 보내야 되는데 매일 이런거만 그냥 아 정말 정말 유팔 4 아 아 정말 엑셀사 그 와중에 아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예 참 영양가 없는 양반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쪽에는 그 잘못 씻으나 이건 좀 이쁘지 이쁜데 뭐 예 예 뭐 워낙 많아서 으 근데 진짜 이거 잘못 씻으나 그게 없으면 짜증 낼 거 같은데 내가 에 쌍가리 내가 짜장 짜증 낼 거 같애 진짜로 짜증내 큰거는 제가 한번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 예 뭐야 그건 아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으 얘간 으 이름이 하나 require 해야 할 데먹치 colored만 없으면 짜증 낼 거 같은데 이름이 하나 같이 쯤 amplifying evil 덩으니 에 concealer 너무 하는데 너무 하는데 이거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삼각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만한 게 보여야 그게 좋은 건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참 매립대가 없습니다 없죠 안태우스 안태우스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정말 스트레스네 갑자기 또 더 볼 게 있을까요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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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르미엘 로르미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납입해 보니 한 1,000마리 되겠네요 2,000마리 들어왔는데 그냥 스마일이 아니라 또 왔어 또 왔어 하는 정도입니다 늘 보던 친구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지 쓴 안티마코스를 좀 껴주면서 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렴한 것들 작은 곤충들만 잔뜩 보내면 이게 만천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수천마리 쌓여있는 어쨌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나비가 필요하신 분 어디로?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나비 표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라벨은 제대로 붙여왔네 에이 참 남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알람설정 까지 알람설정 까지